아주 여기 첨부신 우리 어머님들이 보면 어? 저는 오늘 첨부였는데 이러실 거에요. 오늘 저희 참사랑문화봉사단에 첨부신 분이에요. 아주 꽃다운 한폭을 입으시면서 이분은요. 대부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모르십죠? 예 모르십죠. 어머님들은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잊어먹잖아. 이분은 굉장히 노래도 잘하시고요. 아주 유명한 가슴입니다. 엄보라씨가요. 어머님들을 위해서 개나리 처녀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 잠깐만요. 그럼 오늘 우리 엄보라씨가 참사랑봉사단에 첨으로 여기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번 드리고 노래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좋겠죠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빛에 대해서 너무 감각하고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몇 살을 보입니까?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입니까? 모르겠습니까?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요.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낳아주신 엄마가 개나리 처녀를 굉장히 잘 부르셨대요. 그래서 제가 한 번 많이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들려드리려고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 번 들어보시고 아유 참 잘한다 하면 박수 많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— 울어 울어 이빨을 젖은 봄을 달아내네 오오오 야 오오 날씨도 안전하슨 영웅의 봄바람 늘어지지 모를까지 참고서 탄식해도 남군이 많이 오고 설사에 패치게 소양을 바라보며 한수 지질이 널 잊지 저는 서주족새가 울어붙어 내 아름에 죽는 지지 오야 얼씨구저투다 지금의 알조 해라 소원가 고개만을 손 척도가 해지를 해만 알고 내 후에 쉬로아 어디있습니까?